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의 별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생명과학의 빛이라고 하는 별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학습적으로도 아니면 멘탈적으로도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있을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든 환하게 그 길을 비춰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에 따라서 애들이 붙여주는 별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법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을 듬뿍 줄 수 있는 영상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바로 옆에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상의 선생님의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타민 시간에서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5월에 학평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5월 학평 이야기 잠깐만 좀 할게요. 5월 학평에서 1등급 컷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작년에 6월 평가원 1등급 컷이 50점이었고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 47, 수능이 47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1등급 컷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표준 점수 또한 조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시험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문제나 또는 전도나 근육처럼 비유전의 파트에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 헷갈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유전이었던 거죠. 초반에 있었던 세포주기 유전 문제 또는 뒤쪽에 있었던 각 분야별의 유전 문제가 진짜 의미 있게 다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유로 6월 평가원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제가 이때까지 숱하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 슬럼프에 빠지거나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어요. 학생 A는요, 2시간 동안 공부하고 B도 2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생 A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1부터 6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것까지를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근데 이 문제를 꽤 많이 풀어요. 30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B의 친구는요, 똑같이 2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7, 8, 9, 10이라고 얘기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중상 또는 난이도가 상 높은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 보이죠. 물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문항수는 좀 적게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시험을 잘 칠까요? 누가 성적이 오를까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눈에도 B의 학생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퀴즈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A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 이 A 학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아, 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분명히 B의 친구랑 똑같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더 많이 풀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학생 A는 자기 자신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충분히 이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과정,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 안에 많은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만큼 공부했고 잠 안 자고 공부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왜 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그런 잘못됨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멘탈적으로 무너지게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나도 사람인지라 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차츰 내가 바꾸려고 했던 멘탈 또는 바꾸려고 했던 습관 중에 하나는 잠깐 내가 이 과정 중에 정말 이 결과가 나올 만큼의 과정을 해나갔는지 이걸 늘상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객관화가 돼요. 좀 안타깝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과정에서는 진짜 결과가 나올 만큼 열심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문제,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아주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는 약간 회피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회피해 가면서 오히려 풀어낼 만한 문제들을 많은 양으로 풀면서 내가 스스로 자기 합리화했던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대비시켜서 이번에 우리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 안에 내가 기출문제를 다 풀었는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얼마만큼 제대로 풀었느냐인 겁니다. 기출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그 푼 것 중에 1번부터 20번 문제 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15문제는 적당한 난이도이곤 하죠. 그러나 5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때 그 해당 연도에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주목해야 되는 문제 이 5문제 근데 이 문제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혹시라도 회피하고 눈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모의구사 사실 기출문제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출를 랜덤하게 변형한 문제도 있고 랜덤하게 배열한 문제들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1회부터 9회까지를 담았고요. 1회부터 9회까지의 이 전체 문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캐스트 영상 밑으로 선생님 공지사항으로 연결될 텐데 공지사항에 어느 누구 모든 학생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도 선생님이 모의고사 있거든요. 모의고사 이번에 선생님이 이번에 모의고사를 의미있게 내놓은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완전히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전에 이렇게 기출문제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의고사를 맞닥뜨렸을 때 30분 안에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그 안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던 이 문제를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의 비타민 시간에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강렬하게 남겼으면 하는 메시지는요. 일단 우리의 기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회피하고 덮어뒀던 나의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시작점이 이 영상 이후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다양한 영상으로 이 비타민 시간에 나오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기나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 안에서 분명히 인생에서 하나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을 옆에 딱 붙어서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